그룹을 대퇴 아이돌 당당해 주십니다! 여기 왼쪽에서 서서 타이십니다. 왼쪽입니다. 하나, 둘, 셋 가운데서 돌아가시고요. 하나, 둘, 셋 오른쪽으로 돌아가시고요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여기 왼쪽으로 서서 타이십니다. 하나, 둘, 셋 가운데서 돌아가시고요. 하나, 둘, 셋 하지만 오른쪽으로 돌아가시고요. 하나, 둘 둘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두 소녀 나눠보는 시간 네,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은하니엘씨 저희 시상식에서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둘, 셋 네, 오늘 이렇게 첫 상상한씨를 통화 받으시나요? 어,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. 제가 지금 월드투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잠시 들였다가 그럼 또 출국을 하신다고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잠시 들으신거죠? 네. 그러면 또 궁금하네요. 네, 오늘도 파일투어 하시다가 잠깐 들려서 하는 무대 지금 월드투어 가시는데 피곤하진 않는데요? 어, 현실이 피곤하진 않나요? 응? 사실 이렇게 이렇게 상담이 있고 네 저만이 자랑하고 보시고 해외에 전국을 원하는 여러가지를 해보신다고 했어요. 그 힘들지만 좀 힘이 나는 그러면 힘이 나는 건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. 어, 아무튼 우리 제일 먼저 좋아해 주신 그런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럼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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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열심히 잘 빼뿐 드립니다. 빼뿐 드립니다. 빼뿐 드립니다. 한마디도 집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? 네. 오늘 한국 기업을 한마디 인사드리는데 내일 다시 다녀왔어요. 오늘도 그 시험 하시는 분들 그래도 한 마디 고맙습니다.